이번 연회는 정말 열심히 유튜브를 찍어보려구요 식탈라그래서 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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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야 되는데 새해인데 새해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 어? Exactly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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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도 돼? 들어가도 되긴 되겠지 뭐 가서 술이라도 먹고 있으면 되잖아 아 아 갑시다 바른 고기 파는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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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 천지를 만들고 섞어 섞어? 분위기가 좋아지는구나 저 처음 봐요 저도 네 아침에 아침 와가지고 아 그때 기다리다가 아 안되겠다 이라고 이라고 운호다 오늘은 진짜 와 대박이다 형 내가 몇 시간 동안 구워 이거 고깃집이 아닌데? 콘텐츠 제대로 나오네 머리를 숙고 앞머리를 눈 안 가리게끔 잘랐구나 근데 여기에 또 심지어 캐비아를 이거 지금 캐비아예요? 내 눈에 보이는 게 캐비아 맞죠?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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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블뱅 뱅뱅 뱅뱅 내 얼굴만 나요 친화가 친화가 너무 아 먹으러 왔지 너 일하러 왔어 왜 그래 아 먹으러? 아 형님 뱅뱅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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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소리질러? 으아악 아 또 술 많이 먹었어 아 뱅 뱅 뱅 뱅 괴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어디인지 모르겠네 멜로드 길인가 아 지금 혼자 나와서 이렇게 걷고 있어요 멜로드 길에 1월 1일 2020년 이 됐고 제가 미국 온 지 10년 몇일 지났어요 그나마 미국에 사는게 좋은거 또 한국에서 사는게 이번 연애는 정말 열심히 유튜브를 찍어 보려구요 왜 내가 안하냐고 아 아 1675900W 페러서 페어펙스 하이스클로 지나고 있습니다 아 택시 탈라 그러네 아 아 괜찮네요 잘 나와요 으어 이거 떨어졌어 어 으 으 으 으 저번에 한번 떨어졌는데 잘 되나 이렇게 이거 타고 가야지 아 이리로 가야되나 저리로 가야되나 아야야야야 넘어지면서 얼굴을 깔지는 않았나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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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거 타보자 아 이번에 탈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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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마일 까지 갈수있고 아 한솔로 타는거 무리였나봐요 무리였어 무리였어 한솔로 탈수가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